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음력으로는 9월 9일이 되는 갑인일입니다. 간여지동의 날이죠. 갑일은 우리가 복근본을 3자 8자로 써지고 동쪽으로 가시고요. 푸른 옷을 입고 가시면 되겠죠. 갑일은 기일을 좋아하죠. 각기합토입니다. 기묘, 기사, 기미, 기유, 기의, 기축일을 좋아하겠죠. 성품이 아주 온호, 원만하고, 청매하고, 고개를 하고, 독립심이 아주 왕성하고,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고, 박력이 배짱과 두덕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손이 큰 그런 사람들입니다. 갑일은 무의를 싫어하죠. 무갑적입니다. 무인, 무지, 무업, 무심, 무술, 무자위를 싫어하고요. 직업은 교사, 강사, 정치지도자, 제조업, 유통업, 서비스업, 운수업, 양식업, 숙박업, 임대업이 좋습니다. 건강은 신경통, 건설업, 유마치석, 신경통, 관절념, 유마치석, 이런 거, 허리 디스거, 외도, 어부증, 어처증, 불면증, 탈모, 위장병, 부인과, 전립선 질환이 많은 그런 일죠입니다. 오늘 또 월요일 띠베론세 들어가 볼까요? 팔봉쌤 TV 구독자 알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 눌러주세요. 자, 짓띠 볼까요? 짓띠. 섹시한 예인이 나타났네요. 남자들이 좋은 날입니다. 연애운이 좋고 괴로우이 좋습니다.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운이 선학업은 다 좋고 수술 좋고 아파트 정략, 풍선, 매매, 우정, 미래건이 다 좋고 성향운 또 좋은 아주 좋은 날이 되겠습니다. 자, 추구원진입니다. 자, 소띠 볼까요? 이별이 있어서 좀 외로운 하루지만 소득은 가득하고요. 사업은 금전은 좋겠습니다. 이사운도 상당히 좋고요. 그러나 다른 너무 무릎은 하지 마시고 보시빙 조심하시고 주식펀드 코인은 너무 영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호랑이 때 볼까요? 호랑이 때 연하에 남자가 있네요. 여인들이 좋은 날입니다. 연애운이 좋고 괴로우이 좋습니다.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운이 선학업은 모든 일이 원활하고 술술 풀리겠습니다. 자, 토끼띠 볼까요? 토끼띠도 밥 마시러 가서 섹시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남자들이 좋은 날입니다. 연애운이 좋습니다. 괴로우이 좋고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운이 선학업은 모든 일이 원활하게 술술 풀리겠습니다. 자, 용띠 볼까요? 용띠 좋은 소식이 날아들은 나갔던 님이 들어오고 나갔던 돈이 들어오는 그런 원입니다. 오늘 대길입니다. 그죠? 만사 행통입니다. 복근한 줄 사보시죠. 자, 뱀띠 볼까요? 뱀띠 영마살이 들어와서 약간의 사고수가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입 조심하시고 버시핑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식펀드 코인은 너무 영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말띠 볼까요? 인오솔 3업이 역시 만나기 만나는데 약간의 꼴보기 싫다 나오네. 그죠? 연애가 좋고 약간의 구슬수가 있는가 봅니다. 그러나 사업은 금전은 매매운이 선학업은 이런 일은 모든 일이 더 풀려나겠습니다. 자, 양띠 볼까요? 양띠 만나기 만나는데 약간의 꼴보기 싫다 나오네. 그죠? 연애가 좋고 약간의 괴로운이 있을 것입니다. 그 구슬수가 있으니까 조용한 얼굴 보이시고 대중교통 이용하시고 입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원숭이 띠 볼까요? 이별 뒤에 점자고 돈 많은 오빠가 나타났네요. 연애운이 좋습니다. 결혼이 좋고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운이 선학업은 모든 일이 원활하게 풀리겠습니다. 오전에 이별 수가 있으니까 데이터는 내일로 미루시죠. 자, 닭띠 원진살입니다. 이별 뒤에 섹시한 여인이 나타났네요. 남자들이 좋은 날입니다. 연애운이 좋고 괴로워졌습니다.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운이 선학업은 모든 일이 원활하게 술술 풀리겠습니다. 자, 개 띠 볼까요? 개 띠 돈 많고 점점 오빠가 나타났네요. 연애운이 좋고 괴로워졌습니다.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운이 선학업은 모든 일이 원활하게 술술 풀리겠습니다. 자, 돼지 띠보 육합입니다. 섹시한 여인이 나타났네요. 남자들이 좋은 날입니다. 연애운이 좋고 괴로워졌습니다. 사업은 금전이 좋고 매매운이 선학업은 다 좋고 수술 좋고 아파트 청약, 분석매매, 호우정, 미래, 건강 다 좋고 승애원도 좋습니다. 오늘 돼지 띠분들은 만사 흉통입니다. 자,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월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팔봉선입니다.